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달인, 정말 대단하세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게 제일 어렵네요. 이거 끓여야 좀 향이 나는 거지, 이렇게 멀리서 간축향까지 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맛이 강한 거죠. 제가 별명이 개코 맞아요. 아, 진짜요? 개코 맞아요. 달인, 미션 성공! 성공! 자신의 능력을 백분 살려 비염이라는 전문 분야를 무려 11년 동안 연구해 오고 있다는 김난희 달인. 한의학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전문 파트가 있잖아요. 왜 굳이 코였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비염이 있었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아빠랑 결혼하게 된 애들은 다 궁금하잖아요. 엄마나 아빠 어떻게 만났어? 그런 걸 물어보면 항상 저희 엄마는 충농증 때문에 만났다고 하는데 그걸 계기로 만났다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충농증 때문에 만나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가 풀어도 풀어도 계속 나와요. 그거를 이제 아빠가 만났었는데 빼버리니까 진짜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코를 빼주셔서 반하신 거예요? 오늘날 제가 생겨난 이유가 충농증 때문이잖아요. 고마운 존재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한의대를 가서 또 이런 비염을 특별하게 전문가로 치료를 하는 이유가 알고 보면 그게 뿌리가 저희 엄마 탓이죠. 엄마 덕분이죠. 태생부터 남다른 달인의 비염 사랑은 집에서도 이어진다는데요. 동생귤을 저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시댁이 제주도예요. 냉장고에서 꺼낸 귤을? 갑자기 후라이팬에 굽기 시작하는 달인. 이거가 중요해요. 듣도 보도 못한 이 광경은 대체 무슨 시츄에이션? 이 귤을 구워서 먹으면 비타민C부터 영양가가 증폭을 한대요. 감기나 비염에 좋다는 민간 요법은 꼭 몸소 체험해 본다는 달인. 이번엔 참기름을 가져오는데요. 또 어떤 걸 보여주시게요? 살짝 코에다가 이렇게 점막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환절기 때 바람 불면 애들 코피 터져요. 그럴 때 이거 자기 전에 한 번씩 싹 발라두면 얼마나 좋은데요. 조금은 별나 보여도 비염에 대한 달인에 지대한 관심이 드러납니다. 잘 구워진 팔을 썰어 천에 옮겨 담는 달인. 이번엔 구운 팔을 목에 감싸는데요. 예전에 변산반도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가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화양이 계속 올라와서 자극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콧병, 감기, 기관지 그쪽으로는요. 뭐가 좋다더라 하면 다 해보고 싶고 직접 달여서 마시고 저도 저한테 뿌려보고 다 해보죠. 좀 아프죠? 네. 네. 좀 아프네요. 여기 이제 녹이 차 있으면 아픈 거예요. 네. 역시나 코통 먼저 손에 들려주시고. 오. 오. 오면은 바가지 먼저 주니. 아니 이게 인사예요. 뭘 얼마나 뽑으시겠다고 저거를. 상당히 이분은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양도 가능이 되세요? 네.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해요. 그럼 이분은 얼마나 나오실 것 같은데. 한 20g에서 한 ±1,2g 정도? 과연 달인의 예측이 맞을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번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코 조금 하니까 한 1,2g. 1,2g? 네. 일단 먼저 코를 풀어 최대한 콧물을 빼내는 이분. 시원하게 코를 풀어도 더 나올 콧농의 양이 얼마나 될지. 자, 약솜 들어갑니다. 고개 들어서 천천히 5개 3번 내리실게요. 약솜을 넣은 후 20분 동안 흘린 콧물의 양을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요. 재채기 한 방과 함께 시원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콧농. 역시나 꽤 많은 양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과연 그 양은 얼마나 될까요? 20g 넘었네? 정확히 20.44g? 2g 넘었습니다. 지금 방금 뺀 게. 코스에 이와큼이 들어있다는 게. 보는 저희도 신기해요. 다년간에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이건 뭐 어떻게 이론적으로. 뭐 눌러봤을 때 몇 cc가 들어가니까. 몇 g이 나와요. 그렇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콧농을 빼기 전. 꺼져야죠. 끄라는 촛불은 안 끄고 이렇게 M1 콧물만 튀겼던 그가. 무려 20g의 콧물을 빼낸 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점. 내친김에 촛불 3개 끄기에 도전. 남은 우리의 회를 going하러 다시. ном. 2 2 0. 5 5 5 5 5 6. 6 7. 7 7.